참치ți odorüz 이만 oll아이лен . 으아 잡을수 있다. 잡을수 있다. 잡을수 있다고 민.나.우이ba 크리티칼 아 떠주네 아 좋았어 굿 때리고 어떻게 어떻게 된게 전술이 약해지냐 유리아나는 후반으로 가면 약하네요 그런 곳에 있다고 해서 공격 못하줘라 기억해두라고 그래 얼마든지 기억해 음? 누구 말입니까 비타까 아 파푸노 주인공을 사격으로 몰아주라고요 중간까지는 격토로 가는데 2부에서 사격으로 넘어갑니다 그 속은 사람도 열받겠네 우와 초장거리 초장거리 아 파티가 시작되네 나의 꿈의 세계로 기술이 신기하네 나의 꿈의 세계로 야 한 대 맞았다고 완전 아 이거 이거 내 팔이 어린어 우대가 우대가 왜 그래 이진아 팔은 아무리 싫어하는데 아 환상 그냥 반소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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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진짜 살인환이구나 아 뭐..그냥 싸우면 되는거 아냐? 별거 아닌데요..완전 ㅈ밥인데요 방금전에 91%가 빛나간거냐 이마세 하죠 이마세 아 날 수가 없어서 손 성향 기껏 키워졌는데 날 수가 없네요 제발 너도 죽여야 돼 그래 어라 레벨이 3이 되었다 벌써 깠어요 좋아 자 아까전에 이벤트로 맞은거 회복하기 안되겠어 이거 합체해야겠네요 합체 날려면 별수 없잖아 아 손상에 행운있네요 음 음..먼저 돌아가서 패주자 인샤벨로 말이 없어 닌자 같은데요 아 돈림 얻으세요 역시 아직까진 양년밖에 못하는건가 아직 체력 7천을 한방에 죽일 수단이 없네요 아직 체력 7천을 한방에 죽일 수단이 없네요 야아 저도 널 왜이래 명중률이 턱없이 부족한데 명중률이 턱없이 부족한데 명중률이 턱없이 부족한데 야 미치겠다 근데 땅깨는 여기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자 너 날고 있지 응 가만히 있자 부딪혀주지 나 얘는 잡았는데 얘는 양념 이런 쓰벌 헛 안맞아 얘 카드키의 주인공이죠 얘 생긴게 영은 별로라서 안키우게 돼 안키우고 있어요 66 64 도전이요? 진짜 메카닉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라 아이고 60% 빗나갔어요 아 나중에 갈아타나요? 소중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잠깐 내가 내가 이걸 썼어? 맞아야돼 맞아야돼 이거 어 그래 죽겠는데 이거 쎈다 쎄단 말이야 어허아 죽어 그래 흠 흠 둘이 잘 어울리는군 어허 나 상태 왜이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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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일단 가자 이 다음 증언이 어디서 나올까 제발 밑에서만 나오지 마라 밑에서 나오면 또 건너가야 돼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못합니다 무조건 위에서 나와야 돼 여기서 백 백 백 백 백 백 어 어 방어 꾸고싱 뭐야 조조랑 대화가 있어 음 이 녀석이 소문을 듣던 소형 건담인가 어 비행기를 변신하네 뭐 해 힐드에 지앤필드 중첩이야 하지만 너는 안된다 하하하하하하 아 오우 오우 아 어떻게 된거야 아니 너 방어 안했어 아 재기랄 반격했네요 멍청하게 아우 무섭네 무섭네 아 내가 무섭다 아 저조 죽으면 안 돼 어 절대 죽으면 안 돼 아 아 명증률이 시급하네요 올려줘야겠다 다음판에 뭐 어 ㄹ ㄹ ㄹ 으 ㄹ ㄹ 아직 트람잠을 쓸때가 맞아 써 트람잠 이제 단독으로 만천이구나 점점 강해지는구만 아 아니 조조가 지금 수중이에요? 같이 날고 있는거 아닌가? 태어로서 같이 날고 있는거 아니였어요? 이런 뭐야 이게 계속해서 길어 올라간다 길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와 좌달 뺐네 역시 이정도인가 악한 꼬노마마였다라 너희들이 온다고 해서 해결돼? 해결이 되는거야 해결이 되는거야 다사리야 다사리야? 시험해볼까 세 네 네 넷병기요? 아 넷병기가 아니고 뒹소리군요 하니 아 오 와 오 아 아 영직은 꽤 하는건 와이파이랑 유순의 차이인가 바이바이 누가 와야죠 내가 정의의 아군이니까 장난하냐 눈가리 사르난 하는거 멋있네 공간이동을 해? 그런 능력도 있나요 별의별 그래그래 개방한게 아니었어요 그건 이정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지금부터 총력전입니다 전력을 다해주세요 총력전을 하기전에 피보드 채워야죠 총력전을 하기전에 피보드 채워야죠 손상향은 왼쪽으로 가죠 땅끼니까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짐작진해서 백두우님과 함께 구속하자 용작진해서 음악을 하지 않고 구속하자 그런데 이걸로 못죽이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볼 필요없고요 어차피 안맞는거 아니까 그정도로는 상황은 변하지않는다 그정도로는 상황은 변하지않는다 내라이오추제 해주고 아 얘 진짜 노답이네 필중해야겠다 그럼 나 맞는거야? 55%인데 지금 위험한데 이거 어... 힐러님 어디있으십니까 힐러님 아니 힐러가 손사양이랑 여기 사야랑 노노노노 아... 부족하네요 어쩔 수 없다 불굴 쓴다 아 바닷속이라서 음... 아 쓰바 좌깝네 자... 자... 시작할까? 타로! 테라이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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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테라이! 테라이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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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들 일은 끝났어 빨리 왼쪽으로 이동하자 가족 대이동 뭐야 어 적들이 있었네요 야 얘들 뭐야 없는건줄 알았다 반드시 죽인다 나도 미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다운 스팅거 아 죽었네요 너 악당맞아 뭐라는거야 얘 머리 어떻게 됐나요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진실은 언제나 하나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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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것도 신기술이구나 피니쉬 왔나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냥 친구에게 충분했다 다 갔는데... 아 뭐야 다 갔는데... 완료 어? 사지 바디 글로스로드 루이스 표정 많이 좋아졌네 nor 친하게 그럴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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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크 워리어에 투자하면 돈을 안 돌려준다구요 어차피 누가 투자하나 투자를 안하지 않나 아 자 오케이 이제 오해가 풀렸네요 아 원래 충분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희한 끊었네 머리 추구 시간 키리야마 준공 차기 사장이 된다구요 뚜둠 더불어 스토리는 완전히 겉절이네요 겉절이 진짜 약간이네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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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사람이네 다시 봤네요 아 그냥 냉천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음 마음이 따뜻한 녀석이었어 게이저성 이즈 으흐흑 키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으 아멘